2025학년도 수능 미적분 순한맛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23번부터 26번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런 거 이제 암산컷이죠. x가 0으로 갈 때 sinx의 전체 제곱인데 x가 0으로 갈 때에는 sinx를 그냥 sin을 날려버리고 x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x제곱이 되는 거라서 x제곱, x제곱 지워지면서 정답이 3이다. 간단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계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적분 계산하라고 우리한테 준 거죠. 얘 뭐 분자 분모에 나와 있으니까 치환적분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0에서부터 10까지인데 얘를 1 이렇게 이제 따로 뽑아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x 더하기 1 분의 1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제 얘 따로 얘 따로 이제 적분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 적분하니까 10이니까 그냥 여기 전부 다 10이 지금 붙어있고요. 결국 이제 뭐 적분하면 끝나는 거니? 이 x 플러스 1분의 1 이거 이제 적분할 줄 아는가? 이거 지금 물어보고 있네. 그럼 얘는 이제 10에다가 더하기. 이거 적분하니까 이제 로그로 바뀌겠죠? 로그에 x 플러스 1. 절대값. 자, 이렇게 되는 거에 얘는 이제 0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0 들어갔을 때는 ln 1이니까 이제 사라지고요. 10 들어갔더니 11이에요. 그래서 ln 11이다. ln 11 플러스 10. 정답은 4번. 자, 이것도 너무 기본적인 거죠. 자, 25번 이런 거는 말이지 이거는 좀 이제 쉽게 푸는 방법이 있죠. 이제 효자, 회녀들은 배우는 방법들. 사실 그 앞에 23번에서 사인 x를 x로 바꾸는 것도 그런 것들도 이제 근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어떻게 바로 해버릴 수 있냐면은 물론 얘를 뭐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누고 이게 교과적인 방법이긴 해. 근데 이런 이제 극한 문제에서는 굳이 교과적으로 풀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엄청 커지잖아. 얘는 그냥 이렇게 날려버리세요. 날려버려. 없는 거잖아. 그러면 어, 요거랑 요거랑 어떻게 날려버리세요? n분의 a, n이 1이야. 그러면 그냥 이제 앞으로는 a, n이 나오면 n이라고 하자.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겁니다. n분의 a, n이 1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상황에 대해서 물어볼 거니까 우리한테. 무한대로 가지 않을 때에는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으니까 답을 못 구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에는 a, n을 그냥 우리가 n으로 바꿔놓고 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아주 간단해지죠. 그냥 교과서 예제, 기계공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루트 안에 a, n 대신에 n 집어넣어서 n 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n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풀 때 유리화를 시켜주는 방법도 있지만 또 이것도 또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요 안에 들어있는 거를 완전 제곱식 걸로 고쳐줘요. 그러면 n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야. 선생님 뒤에 뭐가 붙는데요? 아, 이거 극한이거든요. 극한의 세계에서는 그냥 얘나 얘나 여기 뒤에 사실은 뭐가 붙어도 얘 3 지워도 되는 것처럼 얘도 뭐 지워도 되기 때문에 그냥 루트 안에 제곱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얘가 n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면서 지워지면서 정답 2분의 1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 암상컷입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 이제 26번. 어이구, 이거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인다. 이거 어려운 거죠? 아니죠. 절대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매번 나오는 매번 나오는 그 부피 문제. 자, 부피 문제는 일단 공식은 너무너무 간단하죠. 자, A에서부터 B까지 단면적 S에 X를 적분한다. 이런 거고 A, B는 여기 지금 그림만 봐도 누가 봐도 얘는 1부터 2까지 적분하라고 했어. 그럼 얘 1부터 2까지 이거 적분해주면 되는 거고요. S, X 그러면 단면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단면이 수직으로, 수직인 평면을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일 때 아유, 원도 아니고 정사각형이래. 그냥 요거 하나다. 요거다, 요거. 그러면 요 한 변의 길이만 구해주면 되겠다. 근데 그 한 변의 길이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이 곡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 요 곡선에 의해서. 자, 그럼 요 곡선을 한 변의 길이로 가지는 요 값을 한 변의 길이로 가지는 정사각형이니까 이거 제곱해주면 되는 거지? 아, 그렇구나. 자, 26번까지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군요. 자, 1에서부터 2까지 제곱을 해주면 X, X 플러스 LNX 분의 X 더하기 1이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어? 뭐지? 왜 이렇게 복잡하지? 자, 이거 뭔가 적분해주는 특별한 공식이 있었나? 그럴 리가 없지. 그치? 복잡하면은 부분적분 아니면 치환적분인데 이렇게 이제 분수꼴로 나와있을 때는 치환적분이고요. 치환적분을 할까? 이렇게 봤더니 여기 나와있는 요 친구가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X 더하기 LNX 미분하면 1 더하기 X분의 1이잖아. 그치 않아? 어? 근데 잠깐만. 얘랑 뭔가 관련 있어 보이는데? 얘는 X분의 X 플러스 1이거든요. 그래? 그러면 너가 얘 미분인데? 그럼 형태가 지금 어떻게 바뀐 거야? Fx라고 했을 때 Fx분의 F'X 이렇게 지금 바뀐 거네. 그치? 그럼 얘를 지금 인티그럴 해주는 거니까 얘는 LN의 절대값 F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부정적분이 만들어지겠지? 그렇군요. 어렵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자, 그럼 얘는 LN의 절대값에 X 플러스 LNX 이렇게 해놓고서는 1부터 2까지 뭐 계산도 어렵게 주질 않았네. 그러면 얘 1 들어갔을 때는 1이고 LN이니까 0이라서 LN1 통치해도 되니까 이거 사라지고요. 2 들어갔을 때만 남네. 아니, 이렇게 쉽다고요? 아, 2 들어갔더니 LN 절대값은 필요가 없고요. 양수니까 2 더하기 1이다.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인 걸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